안녕하세요! 오늘 영상편집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세요! dessa maneira,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인지 확인하세요! 칼국수 마늘 알다 케척 분분 치즈맛 치즈맛 양파 토마토 jets 양배추 양파를 볶아 내게 양파 우유 양파 양파 고추장 생강 계란이 양파 양파 exploding 지구 버터 간장 제거 고추 고추 5시간정도 많아요! 양파 양파 5분정도 2분정도 쌀떡 끓여서 3분정도 1분정도 고춧가루 녹은 소시지 마늘 소고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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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양파 12시 13분정도 양파 소금 얇게 잘 섞어요 고춧가루 10분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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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